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7석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앞두구 21일 공부 입제했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까지 다 입제했고, 또 이렇게 입제하실 분들 계속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969년생이시고요. 경기도 하남시에 사시는 거사님 편지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전에 37일 7석 공부 중에 깨닫지는 못해도 알기라도 해야 되는 것. 영화 아바타, 결국은 균형이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다면,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균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는 못해도 이걸 알고 실천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우리 하남시, 우리 거사님 저를 안지는 꽤 오래되셨다고 그러셨어요. 화식열전, 파이유튜브, 불교강의, 그 다음에 따밥에서 하는 동안과 하한거 그 다음에 강의 중에서 하는 추천도서 이런 거 다 좀 사서 읽어보셨다. 그 동기는 사실 경제적 넉넉함을 위해서였지만 인연이 안 닿았는지 한기로 흘러가 버렸다. 대신 파이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노드도 하고 있다. 따밥성 정혜원이 되어서 동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 편지 쓰는 게 있었다. 그래서 하게 되셨다. 작년 12월 19일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자기 자신의 꼭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반드시 편지로 보내달라고 작년에 하셨죠. 답은 드렸지만 정답은 드리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정확히 드릴 수 있죠.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반드시 편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소원이 있기는 있었나? 뭐 생각해 보면 뭐 소원이 아니라 바람이 있긴 있지. 바람이 있었지 그냥 뭐 먹고 사는 아버지 농사 줬지만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뭐 행복한 유학이 보냈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했고 공무원으로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아이 낳고 또 아이 낳고 그래서 막내가 지금 이제 고1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날리고 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불교와 친해지고 싶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기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시작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든지 아무튼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됐으니 부처님 뜻을 알아채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쓰고 나니까 넋두리 같기도 하다. 근데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이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랬었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뭐 완벽히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빵빵 댄다고 막 뛰어내리죠. 원래 뛰어내리면 경찰이 불려간대요. 그 자체가 공격성으로 보기 때문에 몰랐죠. 아마 뭐 이렇게 웃는 어글로 가도 그건 공격성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자 그럼 뭐냐 정말 오늘 근본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 없이 이렇게 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천지 창조되어서 수도 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수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왔고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제일 그래도 동물 중에서 이제 가장 창조주와 가까운 부처와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회의 마지막 문 앞에서 대부분 다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부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셨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럴지도 모르고 윤회의 마지막 문 앞에서 대부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인간의 영혼은 원래 영성, 불성, 법성처럼 원래 청정한 거예요. 영은 청정해요. 혼이 중독된 거죠. 물질에 중독된 거죠. 태초에 식물로 그 다음에 동물로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또 중간에 간혹은 천상세계도 갔다가 또 왔다가 어찌됐건 인간의 영혼은 어떤 형태의 중독이 되어버렸죠. 원래 청정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1, 2, 3 1, 2, 3을 지나서 일주문 밖으로 물질세계가 나왔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일주문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그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된다. 물론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다. 부처님에게도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세계에 자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물질세계의 삶에서 감정에 중독되어 버렸다. 정생지격 감정이 남아있으면 지혜와는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가슴 바로 밑에 위하고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영혼은 감정을 저장하고 있는 빅데이터죠. 수억만 년 수천만 년 화성에 살았건 보이지 않는 저쪽 먼 세상에 살았건 우리가 형태가진 몸을 갖고 살았을 때와 형태없는 몸을 갖고 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행동이 천안통 천이통 신적통 타심통 숙명통 으로 순간도 순간 튀어나온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윤회다. 그런데 이거 영혼이 이렇게 중독되다 보니까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아까 여기처럼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저울이 아니고 한쪽 한쪽 수동만을 하는 이런 기울어진 제울이 수없이 윤회해도 기울어진 저울이었다. 이게 맞는 줄 아 이렇게 이게 맞는 줄 알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네 그럼 반대편 갔고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반대편 오고 이렇게 수도 없이 일지문 밖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신신명 첫 구절에 나오죠. 지도문안 도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유혐간택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만 안 하면 돼. 단막증에 단지 요거 좋고 요건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것만 그런 비교해서 하나만 고르는 그런 짓만 안 하면 통연명백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에 통연명백 균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영혼은 수없이 인해에도 기울어진 거울이었다. 부처님 돌아가시 부처님이 혼자 수행하시기 전에 자이나교 브라만교도 성자들한테 가르침 받았지. 그 사람 가르침도 결국은 그 사람들 가르침도 결국은 저걸 버리고 이것을 가져 라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도인이 되거나 신선이 되거나 하는 그런 거였다. 성인들의 가르침도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고따마시탈타 고따마시탈타 영혼 속에는 이게 지금 기울어진 저울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어떤 소리없는 아픔 무엇인가 채워지길 갈망하는 어떤 공백이 있는 것을 영혼 속에 어떤 공백이 있는 것을 부처님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뭐지? 뭐지? 이게 뭐 아버지가 막 여자로 채워져도 안 돼. 돈으로 채워져도 안 돼. 동생하고 싸워서 얻은 미인 마누라도 안 돼. 이 스승의 가르침으로도 안 돼. 저 스승의 가르침으로 안 돼. 고행을 해봐도 안 돼. 뭔가 이 양 젖꼭지 사이에 있는 가슴속에서 계속 어떤 소리없는 아픔 목마름을 해소할 그런 뭔가 이게 뭔가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았다. 그리고는 결국 알았다. 영혼이 자기의 영혼이 어떤 슬픔 침체 혼돈 뭐가 허전함 이런 거물 구름을 벗어나 찬란한 광명의 빛 그게 탁 생기는 순간 드디어 올라간 것도 사랑할 수 있고 내려간 것도 사랑할 수 있고 기울어진 기울어진 운동장과 기울어진 저울도 사랑할 수 있는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기둥 하나가 되니까 의식이 갈라진 게 아니라 의식이 하나로 팍 상승하니까 이거였구나. 그 갈라짐 속에는 삶과 태어남 죽음이 있죠. 그래서 고따마 시탈타는 죽었지만 부처님은 죽지 않죠. 죽지만 죽지 않죠. 우리도 그렇죠. 이걸 깨달으신 거죠.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과정을 다시 보면 자기가 일생을 쭉 보니까 이렇게 엄마에서 무엇에 엄마가 태어나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죽고 천신들이 있고 이런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수도 없이 했었다는 것을 삶과 죽음이 없는 생멸이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게 모두 상이라는 거죠.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매경 무상 법품 무생 행품 이게 다 이런 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식의 대전환을 하게 되려면 몸 7개가 다 열려야 되죠. 몸 7개가 다 열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본질을 알고 두려움의 원인을 알게 되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제가 요즘 생태과 회원님들의 아주 주제고 사실 두려움 때문에 공부 시작했고 그 방법을 모르다가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이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만 나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고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생긴 거죠. 각자의 영혼은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각자의 영혼은 기울어진 저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했던 업을 소재로 반대편을 계속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간다. 그렇지만 그 균형 자체가 알코올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사랑 중독되고 이게 영혼의 어떤 체험 과정일 뿐 영혼의 반복된 실패의 체험 과정일 뿐 이게 다 상사병 같은 것이었다. 상사병 자기가 생각으로 만 생각으로 이게 옳다 생각으로 저게 좋다 이런 거라는 것을 아시게 됐죠. 이게 범소의상 개시 허망 이죠. 그리고 태어남과 죽음 자체가 없다. 죽긴 죽지만 죽지 않는 내가 있다. 불생 불멸 뇌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된 거죠. 그걸 확인 그래서 불생 불멸 내가 되지는 못 했더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불생 불멸 내가 있었겠구나. 불생 불멸 내가 0에서 1에서 2에서 3에서 1지무 밖으로 나와 갖고 이게 물질 체험을 하느라고 지금 내가 생각으로 중독 돼 있는 거구나. 생각으로 중독 돼 있는 것을 영혼의 체험 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이 영혼이 체험 하다 체험 하다 체험 하다 체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부처님한테는 우리보다 한 3천 년 먼저 왔고 이 공부 하시는 분들 지금 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오늘 편지해 주시는 우리 이 거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내가 몸 받아서 태어난 이유가 내가 살면서 체험하고 겪었던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통해서 체험하고 겪었던 모든 일이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통해서 체험하고 겪었던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가 청정심이 내 안에 여래가 주인공이 내 안에 부처가 나의 영혼한테 이제 집으로 와야지 이제 물질 체험 끝나고 빨리 와야지 라고 메시지 보낸 거였다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죠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집으로 가려면 영혼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 숙제를 다 마쳐야 되는 거죠 어제 소개해줬던 분은 숙제가 많으셨죠 이분도 이제 여기 근데 숙제는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분 숙제는 이 거사님 숙제는 저랑 비슷해요 1주문이죠 먼저 뭐냐면 농사짓는 농사짓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 보고 대학시험 보고 학교 입학하면 어떻게 되죠 학교는 좋은 것이고 불합격은 나쁜 것이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성적이 나쁘면 나쁜 것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잖아요 이런 기둥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속 고르면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거였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그리고 아기를 셋 낳았어요 이제 고1 됐죠 아들 낳으면 아들 낳는 대로 좋고 딸 낳으면 딸 낳는 대로 좋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들과 딸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선택이라는 게 계속 있었죠 1주문 밖에서 계속 우리는 살았으니까 승진이 좋고 건강하게 좋고 다 좋고 이분의 영혼이 체험한 거 똑같아요 공무원이니까 승진 탈락 인사고가 점수 높은 거 낮은 거 돈 버는 거 돈 날리는 거 이렇게 1주문 밖에 있는 거를 다 했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경제적인 넉넉함 같은 거는 포기하고 그냥 가난한 공무원으로 사는 거 선택하는 거죠 선택했죠 결혼 전에 번 돈 주식장에서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빌려갖고 신혼살림 시작해서 그러고 이제 했는데 뭐 한 20년 지난 다음에 또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또 돈을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 누가 몇 천만 원 이때 날려먹었다 결혼 전에 그렇게 당했는데 누가 나한테 또 돈 번다는 정보 줘서 또 날려먹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주식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없거든요 너 일쯤 얘기하지도 마 그게 깨달음이냐 깨달음은 어렵다 쉽다 또 넘어서는 게 깨달음이에요 지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 라고 깨달은 거는 또 기둥 한쪽 붙잡고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사님이 얘기하려니까 전부 제 얘기를 해가지고 참 저도 민망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둘이 처지가 비슷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넘어서면 이걸 넘어서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 대신 주식으로 돈 벌기 쉽다가 돼요 대박은 좋은 것이고 쪽박은 난리다는 선택을 넘어서면 대박 치시게 돼요 이익과 손해 중에 손해는 나쁜 것이고 이익은 좋은 것이라는 걸 넘어서게 되면 이익을 엄청나게 보시게 돼요 이게 둘이 아닌 둘이에요 이게 둘이 아닌 둘이에요 우리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일주문이에요 이거를 주식으로는 돈 벌기 어렵다 쉽다를 넘어 이게요 이게 자기 영혼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어느 거를 골라도 결국은 만족하지 않다라는 자기의 불성이 자기의 주인공이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공부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주식으로는 돈 벌기 어렵다라고 깨달았다 그러면 다음 생에 이제 또 작살 나든지 한 번 더 속든지 하는 거예요 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주인공하고 이거를 주인공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분들 편지를 이 고사님 어느 정도 뭐 아셨을 것 같고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변을 떠나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진신사례 친견 여기 이 고사님도 아까 제가 추건 이렇게 할 때 그러는 거죠 이 고사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명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7월 7석 이제 반야관행 주인공 기도 동참자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는데 명단 한 번 읽고 명단 딱 손에 들고 제가 뭐 하겠어요 관하죠 왜? 명단 자체에 사람들의 뜻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뜻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고 제 의식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고사님은 요번에는 아버님은 안 하셨던데 작년에는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무인생 이익종 그 다음에 세세제일생 2년 하신 분들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딱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 명단에 올리신 분들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작용이 있는 건 성품이 있으니까 주인공은 성품의 다른 말이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명단 딱 들고 나마스테 일단 하는 거죠 나마스테 그리고 그리고 저의 나마스테 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의 주인공이 당신의 주인공이 얘를 올립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문에 밖에 있는 이렇게 하는 이 고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우생 이 고사님을 자기가 딱 해놓고 내가 이걸 모르고 정말 평생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살았는데 이 짓은 지난 생에도 이번 생에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난 생에도 그렇게 했나 보다 내가 나의 영혼한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딱 떠오른 기우생 이 고사님 주인공한테 나마스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회하고 거기서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내가 뭐 편지에도 적지 못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어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계속 못 푸는 게 있어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돈도 좋고 승진도 좋고 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뭐 전교 1등에서 누구처럼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주인공 나도 그거 그거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분한테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이거 제가 3년 고민한 거거든요 이거 금강경 인생수업 아마 지금 강의하는 내용 중에 90% 정도는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출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두 번이나 이게 제가 원고를 몇 번 갈아 엎다 보니까 출판사는 돈이 막 두 배 세 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편집비 뭐 다 그러면서 저보고 좀 뭐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또 인터넷 보니까 뭐 홍보해 주겠다고 뭐 메일도 들어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강경 인생수업도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성품이 있고 주인공이 있으니까 금강경 인생수업이라는 책 주인공한테 남았을 때 라고 한 다음에 사실 이 책 쓰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백만 원씩 내주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정말 내가 평생 헤매던 거 내 딴에 금강경으로 정리한 거거든 나는 이 책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기독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스님이건 아니건 야 이거 출판사에서 나한테 부탁하는데 물론 나도 신경 쓰겠지만 이거 네가 할 수 있잖아 야 허리 작살내고 말이지 척추 측만증 나고 그러면서도 이거 내가 계속 원고 갈아 엎은 게 다 네가 시켜서 한 거잖아 네가 좀 너한테 맡긴다 나는 계속 이거 공부할래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인공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사님 편지로 뭐 책하고 기도하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균형 상태에 가지 못했지만 그 균형 상태에 이미 가 있는 나의 주인공이 있다니까요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춘다니까요 그런데 40년 전의 대행스님 법무는 이렇게 한번 한번 따먹고 마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치를 알고 원리를 하면 계속하는 거죠 감사합니다